네 안녕하세요 윤정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PC와 모바일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모비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일단 모비즌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모비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모비즌 닷컴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구요 간단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쭉 한번 살펴보시구요 아주 쉬운 설치 방법 보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있는 설치 방법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비즌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기본을 두구요 PC에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도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구요 여기 회원가입하는 방법 보이시죠 이메일을 등록해서 암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은 끝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바탕화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구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내에 대한 페이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가입한 이메일 주소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반인 경우에는 gmail을 쓰시겠죠 이메일을 쓰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키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알맞은 드라이버 설치를 하셔야 되요 저는 삼성이어서 삼성 드라이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으신데 USB 입력할 수 있는 드라이버 설치해 주시구요 통합 USB 드라이버 선택하시고 다시 열기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압축된 파일이 보이고 이 압축된 파일에 바로 더블 클릭해서 압축 풀기를 진행을 하면서 실행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다음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가면서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겠습니다 USB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즉 여러분들 휴대폰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구요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마침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모비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gmail 주소가 되겠죠 입력하시구요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동시에 저는 스마트폰을 연동을 했습니다 암호 입력하시면 되구요 다시 연결 누릅니다 스마트폰하고 여러분들 PC가 연동된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되구요 모비진은 USB 연결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와이파이로 됐네요 기본적으로 USB로 전동이 될 것이구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PC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스마트폰 모양이구요 주의하실 것은 환경 설정에 가셔서 저는 조금 더 높은 버전이긴 하지만 개발자 옵션과 같은 비슷한 메뉴를 찾아보신 다음에 USB 디버깅이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스마트폰, PC에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USB 디버깅이 저랑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꼭 체크하시구요 보시면 내 스마트폰 내에서도 이렇게 모비진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내에서는 모비진 설치하시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나 각각의 스토어에 가시면 모비진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모비즌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